네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남자 광고 모델 브랜드 1월 데이터 분석 결과 양준일씨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까지 한 달간 남자 광고 모델 50명의 브랜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30여 명을 추려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양준일씨가 물리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유재석, 손흥민, 현빈, 이병헌, 조정석, 강다니엘, 권상우, 지드래곤, 당국민 그리고 서장우, 박보검, 하정우, 정우성이 있고요 장성규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현빈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랑의 불시착으로 굉장히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또 이병헌씨 같은 경우는 백두산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로 또 최근에 영화로 컴백을 하면서 또 흥행몰이를 하고 있고 또 권상우씨 같은 경우에도 히트맨을 포함을 해 가지고 또 얼마전에 신의 한수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 남웅미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야구 관련 드라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들이 있는데 그 스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준일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조사를 한 업체 측에 그런 통계 분류표를 보게 되면은 3가지 지수 중에 유독 양준일씨가 높은 지수가 있어요 그게 참여 지수인데 이게 551만 1000여 포인트가 되겠고 또 2위 같은 경우는 15만 5000포인트 1위는 14만 3000포인트 이렇게 돼서 참여 지수가 압도적으로 다른 1, 2위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 참여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주는 영향을 측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 강력하게 양준일씨는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지수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이고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뮤니티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스타가 소비자에게 거꾸로 끼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옛날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대적으로 갈수록 중요해진 것이 바로 이 참여 지수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스타 사람들이 원하는 셀럽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럴수록 오히려 더 브랜드 가치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또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준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참여 지수를 이끌었을까 특히 광고 모델를 봤어요 사실 이거 다른 스타들이 봤을 때는 좀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드라마도 출연하고 영화도 출연하고 예능도 출연하고 또 음악도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에 비해서 내가 왜 뒤처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해서 혹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해서 광고를 독식하고 또 광고 모델 브랜드 1위로 등극하는 시대는 좀 저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광고 모델은 단순히 작품 때문에 울량 공세 때문에 등극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패션 모델이라고 하면 그 패션 모델로서의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준희씨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아티스트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걸어다니는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나 몸짓 표정 그리고 말 컨셉 자체가 아티스트로서의 면머도 있지만 패션 스타일 자체가 양준희씨가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스타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패션 리더로서 패션계를 오히려 리드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스타일이 될 때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브랜드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상품가지로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광고 모델 브랜드 순위를 매겼는데 지금 3위이지만 분명히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본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스타일로서 높은데 그것을 대중 소통 시대에 팬들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재가치를 인식을 하게 되면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계 그리고 광고 업계가 양준희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이것이 주는 함의점들을 철저하게 깨달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됐다 그냥 물량공세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여주고 또 광고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은 무조건 소비하던 시대는 같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민주주의 시대의 브랜드 가치 현상을 양준희를 통해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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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